네, 시아 씨. 네. 언박싱을 한 번 해볼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누가 더 빨리 푸나. 아, 이런 반칙쟁이. 아.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주는 거지? 아, 손 좀. 아, 손 좀. 여기 어떻게 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짜잔.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다 아시죠? 오, 이렇게 넷플릭스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스위트홈 시즌3 공개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로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넷플릭스. 들어볼까요? 와우. 네. 아, 미성년자한테 죽을.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께. 네. 오, 여기 이름이 맡아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황금인가요, 혹시? 아, 황금은 아니고. 아, 되게 무겁습니다. 어쨌든 예쁜. 장식품. 벌칙용인가요, 이렇게? 아! 아, 미안합니다. 네. 아, 이거는 맞춰볼까요? 초콜릿입니다. 오! 아! 맞춰볼까요, 지금? 이건 초콜릿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확인해볼까요? 오, 이거 진짜. 오, 초콜릿 맞죠? 어떻게 아셨죠? 아, 제가 좀 잘합니다. 역시. 아, 저 딸 잘 키웠습니다. 제 딸입니다. 여러분. 네, 아직도 다 있습니다.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쪽에 반면 이음새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뜯어줄게요. 됐습니다. 이거 스위트홈 홈 세트인가 봐요. 현장 슬리퍼도 진짜 유용하거든요. 대박. 스위트홈 박혀있어요. 그거는 약간 사진 엽서 이런 거 아닐까요? 오, 네. 맞아요. 이렇게. 스위트홈에 나오는 캐릭터. 오, 캐릭터들의 엽서가 있어요. 되게 울컥하네요. 누구죠, 그 사람? 멋이. 아, 저렇게. 저렇게 하고 멋있기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해냈습니다, 제가. 멋지신 만다. 네, 지금까지 스위트홈 시즌3 굿즈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즐거웠죠? 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성공! 스위트홈 시즌3.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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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